D D 백소 탐손 복시라 번개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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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구 고생술 용혜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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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아직 저 남경 음 프로 생긴 생각 룬축 떴으면 그냥 가진거 다 팔아서 살지 하긴 누가 딥팩트 물건을 사용했어 드롭게 안 받네 디스크 딱대리 충전 볶음같은 소리네 볶음같은 소리네 제ном 제공 고어서울제 서지편형이다 이제좀 깨자 깰 때 됐다 ANK 서울주의더다 이때 못깨면 답도 없다 엘리트가 싸그리 길막을 하고 있네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기뻑이야 영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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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우상 영채화 농락기 영채화 이래도 영채화입니까 영채화 빡빡이 충전 빙하 메아리 수비 수비 지우고 서지 편향이나 빨리 찾는게 좋을 것 같은데 빙하 괜찮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딜카드 너무 없다 며이 아 아 아 아 아 메리가 뭐 대단하다 D 이펙트 카드 두 번 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에이 빙하 그냥 먹을 뻔했다 후반보고 호셈 쥐 빙하 나오겠으믄 딜 없어서 빙하를 걸렸데 굳이 빙하가 있었어도 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갓박지 명중 김명중 킹기 가다리 들고 갈까 어차피 PU상의 최대 체력 30일 것 같으면 고기 먹을 일 없을 것 같은데 고기가 나오기 전에 뒤질듯 사망각이 먼저지 편식하는 미친놈 편식하는 미친놈 거두어내기 거두어내기 안그래도 딜 없는데 딜 카드 또 빠져서 이거 뭐 이길 수 있냐 이거 룸을 안주는 엘리트 얘네 엘리트로 바뀌면 웃기긴 하겠다 얘네 엘리트로 바뀌면 웃기긴 하겠다 게임 비겁하게 하네 아이 서지수면은 손상에 빠지는데 파충류 주술사 1반은 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메가 크릿게임 알못설이 맞다니까 골든 정답이라니까 아 서순 파충류 주술사 1반은 5번째 아니 이럴 수가 신성이다 신성 막았나? 막았네 역시 서지편향이야 강력하지 강력하지 눈 돌아주세요 눈보라 눈보라 주세요 똥 눈보라 나 그 업 전타라도 써야겠는데 눈보라 대신 전타 수술 눈보라는 1코스트인데 전타는 왜 3코트야 전타도 2코 정도 하자 전타 3코트 솔직히 에바임 진짜 탐색 강화해서 서지편향이나 빨리 할까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서지편향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댁에서는 서지편향 빨리하고 구체 빨리빨리 넣어주는게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엘리트 가면 뒤질 것 같으니까 어 피가 30이라서 엘리트는 좀 그렇고 카드는 좀 많이 봐야될 것 같은데 불이랑 카드 위주로 상점도 가고 일반목도 가고 불도 가고 아 아 아 엠 아 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이제 룬피라미드 영채화니까 좀 안정성은 있겠다 딜이 없지 일제사격 요거라도 써야되지 않나 요것도 없으면 진짜 개노딜인데 실제사격 꼴랑 36들이면 사실 별로 센거 아닌데 그것도 다 채우고 36들인데 여기서 대체 뭘 넣어야되 디펙트 수준이 그렇지 눈보라 나오면 넣을거 같긴한데 알고리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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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키우면 쥐뿔만하게 크겠다 버퍼 버퍼 사면 제거 안되는데 버퍼가 그렇게 필요한가 심장 쳐다 생각하면 필요한가 아니면 영채화로 버텨야되나 딜 안나오니까 제거좀 하자 엥 룬피규순 룬피규순 그래도 옆에 있는 다른 킥터들은 룬피규순에도 이기되만 어 아니 괜찮아 끝나고 다 차니까 촬영이 끝난 후 스태프들이 회복했습니다 축전기 축전기 가 더 낫겠지 축축한 이펙트 어 잠깐만 헬로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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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편향 쓸까 편향 쓰고 저거 쓰자 두 손 남으면 영채 쓰면 되니까 영채화로 하나밖에 안 남았네 강력한 일제사격 룬피규순 조 아이 박테리 그만 나와 소비 스읍 썩편이면 충선한거 충분한거 아닌가 굳이 소비까지 에너지도 없는데 소우 베이 능숙 심호흡 흐둠의 족살 이 정도면 잘 뽑았다 어? 아니 아이씨 아니 심호흡 돌려줘 돌려줘요 영채화 세계니까 써볼까 뒤질뻔했네 쑤옥 빠지네 쑤옥 빠지네 쑤옥 여름 필수품 디베트 올려는 더위는 디펙트에 맡겨 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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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핥히기 이건 필요하지 짝 닙 Kot 뮤비 ILLY 치 옙 말 으 이쁜cek 어, 아니 왜 썼지? 근데 이거 되나? 그니까 잡긴 잡겠지? 화상 극혐 잡네 스집 편향이 워낙에 쎄서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걸 더 내기 걸 더 내기 걸 더 내기 걸 더 내 기 명중 명중이 제일 세게 세겠다 명중이 잘 안전하여 바이러스 이래는 아 그렇게 레디 말하면서 잘 모르겠다. 갈빙이에게 터들 주지 말자. 갈빙이에게 터들 주지 말자. 카카도 잘 잡겠는데. 아 이러다가 액트 푸고 가면 무디 맞고 골에 보겠지. 아 뭐야 헬롤드 꺼서. 이렇게 바빠조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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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써야겠는데. 아닌가 안쳐도 되나. 헬로월드. 근데 드나스만 잡으면 뭐. 레디만 해도 잡지. 레디만 해도 됩니다. 레디는 DS. 레디는 protected. 그런데 Running player losing thingsaterial. 이 버 Diego 게임에는 왜 메가 그립슨 디펙트를 만들고 창과 방패를 만들었는가 왜~~ 영체화가 알아서 어련히 잘 나오겠지 뭐야 다 필요없어 왜 이딴 것밖에 없어 잼 구함 이거 사자 깍깍 포션 아브라연 전남 전남겜 아니 일은 축성기 빨리 안와 아이고 내기 있었어야 했는데 하이 마이너 피 니들 진짜 디펙트한테 너버한다 애가 좀 모자라지만 게임 좀 같이 하고 좀 그래야지 니네들 디펙트한테 왜 그래 힘 깎았다고 뭐라니까 밀집 깎네 와 하심석 신난다 즐겁다 인공물 깔려면은 이거 필요한 눈알키기 써야 돼 아싸 창공 없어세용 단타 젠장 여탈 여탈 버퍼트 고동에 빠짐 기아프네 그래도 버퍼다 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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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니까 어차피 영세가 먹어야되고 아이 뭐 편향만 나와 아 왜케 편향 됐어 얘가 아이 에이 이상하네 아 이거 아니 이 영세가 빼야돼 아 그냥 편향 다 꿇아봐볼까 꿇아봐라 박사 그래 자신있나 아 이거 전기로 다 돌리고 연탄은 족쇄로 단탄은 영체로 마검된다 이겼다 이것이 디펙트다 심장 허우저팩 드디어 이겼네 아 디펙트 왜케 쓰레기가니야 허우저팩 심장 허우저팩 찐따같은 디펙트 진짜 말도 안되게 쓰레기다 진짜 왜 이딴 캐릭터가 존재하지 슬덕슬덕 하드보드인가 이쁘게 되었다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